안녕하세요 이거 보세요 엄청 풍성하죠? 빨간 풋고추에요 이걸로 뭘 만들거냐면 이렇게 많은거 가지고 고추 무걸이를 만들거에요 옛날에 엄마들 보면 절구통에다가 풋고추를 넣고 마늘 넣고 절구통으로 막 갈아가지고 김치 양념을 만들었는데 원리가 그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저희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고추 무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6개월까지 나눠도 이게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름 한철 모든 붓김치 열무김치 겉절이 오이소배기 깻잎절이 할 것 없이 모든 김치는 요것만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직속에서 아주 쉽게 담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김치 담을 때 올려놨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치 무걸이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양념 무걸이죠 일종의 김치 무걸이라기보다는 양념 무걸이가 될 거에요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리터를 부어주세요 물 2리터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풀 쓰는 거에요 풀 찹쌀풀 쓰는 거에요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일단 끄세요 이렇게 풀어놓은 찹쌀가루 80g 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셔가지고 이제 끓입니다 자 이렇게 차고 넘치면 오케이 불을 딱 꺼주시면 더이상 안 넘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식혀주세요 베이킹소다에요 베이킹소다를 넣고 씻어줍니다 물기는 이렇게 대충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씨를 다 빼야 되거든요 씨를 다 빼야 되는데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가위보다는 칼로 하는게 더 쉽더라구요 칼로 이제 이렇게 딱 목을 먼저 잘라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굉장히 쉽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믹서기 갈아줄거니까 반 정도만 딱 잘라주면 되는데 이거를 서서 다 하시려면 힘들어요 이거는 티브이를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이게 양념통이에요 양념통 그렇게 고추 무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넣어놨다가 다 먹으면 또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거 봐요 와 어두워서 안보이죠 다 먹으면 이렇게 통에다가 나눠다가 이제 밑에 깔렸거든요 밑에 깔렸어요 여기다가 또 집어넣고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걸 다 긁어드시고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속에다가 그냥 바로 또 믹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거든요 저는 이 밑에다 믹스를 할겁니다 너무너무 곱게 갈으시면 안되구요 이정도로 이정도로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춧가루하고 믹스가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색깔이 고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도만 갈아주셔야 됩니다 한 번 만들 때는 조금 힘이 들어요 이게 좀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여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드실 때 그냥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김치냉장고 김치통이거든요 이 김치냉장고 김치통에다가 빨간 붓고추 가른 거 1kg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속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뭐를 넣어주냐면은 이제 김치 담는 것과 똑같아요 풀 써놓은 거 우선 여기다가 500ml 500ml 넣어주시고 젖국도 젖국도 500ml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500g이에요 고춧가루 500g을 넣어주시고 이거는 기준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할 때는 조금 정확하게 뭐 고춧가루가 몇 그램 젖국이 몇 그램 그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 본인들이 간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하잖아요 김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쉬우시라고 만들 때 좀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매끄라매끄란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늘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게 바로 시켜가지고 다 곰 삶을 거니까 마늘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럼 맛있어요 파도 숭숭 썬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는 실파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어요 실파를 넣으면 실파를 넣게 되면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근 이렇게 채 썰었어요 미리 채 썰어서 준비한 당근을 넣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나는 지금 많이 해 놓으니까 이제 엄청 뻑뻑해졌잖아요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뿌르면 이게 더 뻑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쪽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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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하고 좀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쪽국 추가 200을 넣고 찹쌀풀도 200을 더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농도가 아주 좋게 되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여름 내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여름 내내 여러분들 금방금방 아무거나 무쳐 먹을 수가 있어요 고춧가루에 따라서 더 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농도를 보시고 적국과 찹쌀풀을 똑같이 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500g 에 찹쌀풀 1L 적국 1L 하면은 기준이 딱 맞더라구요 설탕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설탕은 저는 설탕을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설탕을 저는 밥스푼으로 딱 세 개만 넣어줄 거예요 이게 이제 고추 무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양념 무거리 김치 양념 무거리 시골에서 어른들은 양념 무거리라고도 하고 김치 무거리라고도 하고 와 농도가 너무 좋네요 와 빛깔도 너무 곱고 완전 환상이네 환상 와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지금 통깨는 넣지 마시고 통깨는 이제 그때그때 묻혀 드실 때 그때 거기다 통깨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다 통깨 넣어나봐요 소용없어요 어디로 다 도망가고 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간을 보시면서 음 음 환상 환상 딱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마다 적국에 짜고 싱거운 그 농도가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지 여러분 집에 적국은 좀 이렇게 간을 봐가지고 싱겁다 싶으면 적국을 좀 더 넣어 주시고 또 좀 짜다 싶으면은 풀을 좀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정확하게 빨간 생고추 씨 다 발라버린 거 1kg 적국 1L 풀 1L 고춧가루 500g 당근은 한 보통 사이즈 3개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팥마늘 그리고 설탕은 밥숟갈로 3개 정도 넣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으시면은 두고두고 발효가 돼가지고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름 내내 여러분들 식탁이 힘들지 않고 한 번만 이거 수고를 하시면 계속해서 두고두고 아주 맛있는 북김치 핵김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 같을 때 아니면은 초봄에 고둘빼이가 나오잖아요 그 고둘빼이 김치 파김치는 이게 필수에요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올여름도 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치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제 두고두고 먹으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나누면은 6개월을 나눠도 이게 그대로 변질이 안 되고 오히려 곰삭아가지고 더 맛이 있습니다 한번 꼭 그렇게 해 보세요 1 새 kindergarten 1 러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